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입니다. 저희 절은 산사라서인지요. 아직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한 기운이 남아있어요. 그래도 이제는 확연하게 어떤 긴팔보다는요. 반소매 옷들이 점점 익숙해지는 그런 어떤 초여름날인 것 같습니다. 어느새 연못 주변으로 장미꽃들이 만발을 했고요. 언제 움트림을 했는지 몇 년 전 한 뿌리를 가져다 심었던 어떤 하얀 연꽃들이요. 연못 그 뒤자를 관음재 안에서 둥지를 틀고 있고요. 또 남쪽에서 제가 옮겨 심었던 대나무들도 절에 올라가는데 이제는 자리를 잡고 축순을 펼쳐나가게 여념이 없는 그런 어떤 푸르른 6월의 풍경인 것 같습니다. 각기 저마다 분주함을 만드느라고요. 주변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뛰고 또 뛰는 우리네들의 어떤 삶도 주변에서 볼 때는 그와 같이 분주하게 보여지리라는 생각이고요. 또한 우리가 지나온 어떤 삶들이 부족함과 허점투성이었을지라고 하더라도요. 그 당시 우리가 어떤 처해졌던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 최선을 다한 삶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고 보면은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봐야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런 거 보면 우리네들은 모두 어떤 무명하고 무지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기에 그러한 것들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어느 누구나 고통의 삶을 살지는 않을 것이예요. 어찌 보면 예언가들이나 또 대단한 어떤 미래를 알 수 있는 분들 또 종교인들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인 분들도요. 제 생각에는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 그런 어떤 생각인데 어찌되 어떤 많은 의문과 어떤 묘한 방법이 난무한 그런 것이 우리네들의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또 무엇이 행복하고 무엇이 불행인지 어떻게 딱 잘라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그런 우리 삶 속에서요. 우리는 저마다 늘 어떤 고통 또는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별반 크게 다르게 어떤 뚜렷한 삶의 방법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냥저냥 둥그렁 둥그렁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부처님의 진료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162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천지파량 신주경 가운데에요. 지난 시간에는 1일 시호일 월월 시호월 연년 시호년이라 그래서 날마다 좋은 날이고 달마다 좋은 날이고 해마다 좋은 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빈장지일이라 준비만 안되면 어느 때든지 초빈하고 장사를 지내되 장사를 지내주면 이 천지파량 신주경을 7번을 읽어주면 그게 기라고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7번을 읽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7번을 읽는 동안의 어떤 느껴지는 마음 편안해지는 마음 또 부처님의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연적 유정무정이 모두 편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상을 말씀드렸고요. 선남자 빈잔지시 망문 동서남북 안원지철 선남자야 초빈하고 장사 지내는 곳은 동서남북 어느 곳이든 물을 것도 없고 편안한 자리를 구하면 되나니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사 가시는 문제 때문에 대장군방 삼설방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공사를 하거나 이사를 가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대장군 삼설방이 다 낀 대로 이사도 했고요. 또 공사를 해도 별 탈이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스님은 스님이시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또 이제 보편적으로 제가 간혹 보면 어떤 분들이 참 굉장히 불안해서 오셔가지고요. 스님 제가 올해 환갑인데요. 삼자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밥상 받으면 큰일 나고 절을 받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데요. 환갑하면 안이 될까요? 또 요즘 환갑보다는 진갑을 많이 하지 않아요. 진갑 때도 역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상을 받으면 큰일 나고 절을 받으면 큰일 난다. 어느 무속인들이 그랬다. 어느 철학관에서 그랬다라고 말씀들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받으면 큰일 나면 그럼 어떻게 하시랍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던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묻습니다. 거꾸로. 우리 보살님, 우리 거사님. 지나온 60년 동안의 생일을 하실 때에도 미역국 먹으면 큰일 나고 상을 받으면 큰일 난다라는 걸 물어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그때 물어보면 또 대부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런 얘기를 물어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다라고. 그러면 우리 보살님은 60년 동안, 70년 동안 그런 걸 묻지도 않고 하면서 왜 환갑 때 진갑 때는 그런 걸 묻습니까? 라고 표현해요. 아무래도 큰 행사고 사람들을 모아야 하니까 그렇지요. 60년 동안 묻지도 않고 했는데 61살 때 묻는 것도 이상하고요. 70년 묻지 않았는데 71살 때 묻는 것도 이상하고 하니까 그냥 하십시오. 그냥 하셔도 참 탈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하든 안 하든 탈이 날 사람 같으면 탈이 나고요. 탈이 안 날 사람 같으면 하든 안 하든 탈이 안 납니다. 중요한 것은요. 61살, 71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아플 때 되면 아픈 것이지 환갑 진갑 잔치를 해서 아픈 것도 아니고요. 안 아플 때 되면 안 아픈 것이지 인연 따라 또 뭐 그런 것 때문에 안 아프게 되는 것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방향도 동서남북 어느 곳이든 물을 것도 없고 편안한 자리를 구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돌아서면 되잖아. 그러지 않아요? 뒤로 돌아서든 옆으로 돌아서든 방향이 다 바뀌잖아요. 그럼 정해진 방향이 어디가 있어요? 동서남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방향적인 감각에서 얘기하지. 내가 선자리에서 또 동서남북을 가릴 수도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사를 간다고 하면 현재 있는 집에서 동쪽이냐 서쪽이냐 남쪽이냐 북쪽이냐 이런 걸 가리지 않아요? 본래 동서남북을 떠나서. 그럼 뭐 돌아서면 다 방향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지애락 귀신애락이라. 사람이 좋아하는 곳이면 어디든 귀신도 좋아하느니라. 동서남북 가릴 것도 없이 사람이 좋아하면 귀신도 좋아하니까 큰탈이 날리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독차경 3편 변이수영 안치묘전이라고 했어요. 일을 시작할 때는 이경을 3번 읽고 묘를 쓰고 묘전을 마련하면 역시 묘를 할 때에도 이경을 3번 읽으면 좋다는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좋아하면 신도 좋아하고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여기 경치 좋다. 자리 좋은데 그러면 역시 돌아가신 분도 똑같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여기가 답답해. 어째하고 하면 살아서 있는 분들이 가서 보면 또 실제로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남의 탓을 하지 않아요. 남의 탓. 물론 산소자리나 그런 어떤 영향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뭐 또 대부분 가서 물어보면 산소자리가 잘못됐다. 동토가 났다. 뭐 언제는 이사하면 큰일을 한다. 뭐 이렇게 언포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 괜찮은 방법이 없습니까? 그럼 아 이거 방해하고 가면서 또 돈 벌잖아요. 그지요? 뭐 시키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마음 편하고자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시킴으로 인해서 돈 버니까 좋고요. 또 돈 매풋 쓰더라도 그걸 함으로 인해가지고 에이 어차피 들은 소리인데 그 소리 안 들으니까 이제 좋다 소리 들으면 편안하겠지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 그러한 것이 또 그런 것을 인해가지고 꼭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일단 마음이 편안해지면 물론 좋겠지만은요. 영무제장 가부인흥심대기라. 그렇게 되면 재앙은 영원히 사라지고 가정은 부귀해지고 사람은 번성하여 크게 기라고 이루어올 것이니라. 그랬어요. 경전을 세 번 읽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경전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습을 드리고 이해를 하고 토대를 해서 그대로 실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부처님 말씀 그대로 이행하면요. 잘못될 것이 없어요. 재앙이 생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또 살아라고 하는 대로 살아가지고서는 보면은 잘될 수밖에 없으니까 부귀해질 것이고요. 사람도 번성하고 크게 기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시세존 욕중선차의 이설계은이라 그랬어요. 그때 세존께서 그 뜻을 거듭 당부하사 개성으로 말씀을 허시되 영생선선일 휴빈호호시라 삶을 영유할 때 착하고 착한 날이오 장사하는 그날마저 좋고 좋은 때이니 생사 독성경 심득대길리라 날때나 죽을 때 이경을 독성하면 크게 이롭고 크게 기람을 얻으리라 월월 선명월이오 년년 대우년이오 득경 즉 빈장이오 영화 만대창이라 지난달도 오는 날도 달마다 달마다 기단다지고 금년에도 명년에도 해마다 해마다 좋은 해이니 이경을 읽고 지성으로 장사 지낸다라고 하면 천추만대 영화롭고 창성을 하리라 지난번에도 제가 얼핀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경전이 보면은 뭐를 할 때 3편을 읽어라 돌아가셨을 때 몇을 때 3편을 읽어라 이사할 때 7편을 읽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요 무조건 자기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이거 3번만 읽고 7번만 읽으면 다 좋은 일이 생기는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반대로 아 그거 3번 읽고 7번 읽는다 그래서 뭐 좋게 되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분 다 사실은 자기의 어떤 잣대 기준에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여러 번 읽으면서 이치를 터득하면요 좋아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실제로 읽는다라고 하면 그냥 건성건성 읽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간경으로 해서 뜻풀이를 다 해가지고 이치를 생각해서 알다가 보면은요 해들 것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시 이때의 중중 대중 가운데 7만 7천인 문불소설 심계의 해 사사 귀생이라 그때의 대중 가운데 7만 7천인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뜻이 트여 사도를 버리고 그 정도로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인데 7만 7천인 문불소설이라 7만 7천인이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다 사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7만 7천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요요 근데 실질적으로 7만 7천명이 보였는가 라는 것을 간혹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시청 앞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촛불집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측이 다르지 않아요 방송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50만 했다 경찰에서는 20만이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 주최 측에서 오늘 100만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신문지상에 간혹 보면은요 모르겠어요 다른 데에서도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불교신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지만 어디에서 뭐 저만 법회를 했다 어디에서 무슨 특별 4월 초파일 봉축행사를 했다 이렇게 보면은요 실제로 가서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100명 왔나 그런데 신문기사에 나오는 건요 300명이 운집한 가운데 또 초파일 때문에 한 500명 나왔나 그러면 3000명이 모인 가운데 대법회의식을 봉행했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좀 과장을 해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부처님의 어떤 훌륭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때도 많은 인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표시이지 부득이 꼭 7만 7천명이 꼭 왔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 왜 드리냐 하면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런 인원이 어디서 7만 7천명이 왔느냐 거짓말은 사실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계셨다 이런 생각으로 너그럽게 생각하시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득불법분 영단의혹 개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이십니다 불법을 얻어지녀 의심을 영원히 끊어버리고 7만 7천대중들은 최상의 성스러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는 것은 무상정등정각이다라고 했어요 안은 없다 안욕따라는 상이다 위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삼은 바르다 맥은 평등하다 삼은 다시 바르다 보리는 깨달음이다 가장 그러니까 더 이상 위가 없는 가장 보편타당한 바른 깨달음을 우리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와 같이 이런 최상의 성스러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냈다 라고 했어요 무예보살 부백부란 무예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세존 일체본부 개의 혼구위친 선문상의 후치길을 연시성친 세존이시여 일체본부 일체의 본부 중생들이 본부들이 개의 혼구위친 혼인을 할 때의 선문상이 먼저 상의 여러가지가 선문상이 맞는가를 물어보고 후치길을 다음에 기란 날을 택하여서 연시성친 혼례를 행하하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한테도 결혼 날짜 봐달라고 하는 분들 엄청 많아요 일반 사람들이 혼인을 할 때 어때요 먼저 혼인을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몇살짜리는 몇살짜리를 만나면 좋으냐 안좋으냐 그런거 많이 따지지 않아요 내가 볼 땐 마음에 안드는데 우리 애는 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스님 궁합이 잘 맞나 좀 살펴봐주세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럼 제가 우스게삼아 그래요 옛날에 백제의장은 저는 잘 모르지만 삼천국내를 데리고 살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궁합이 일일이 딱 맞아가지고 삼천국내가 전부 낙하하면서 떨어져 돌아가셨을까요 또 사는 동안 괜찮았을까요 궁합 안좋은 사람 도망갔다는 소리는 난 못들었는데요 사실은 궁합이 우리 인생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 않아요 운명이 우리 인생 만들어주지 않아요 궁합이 좋다고 다 잘 살면요 궁합 좋은 사람만 만나면 우리 성공가 다 되겠네요 궁합이라는 것은 언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지만요 천기대유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제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서역의 어떤 오랑캐들이 중국을 많이 심공하고 했을 때에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뺏어가는 것이 식량과 여자들 아니에요 전시 있을 때는 그러니까 중국 본국에서 오랑캐들을 칠 줄을 몰라서 앉힌 것이 아니라 본대가 동원이 되면요 변방에 한 성 두 성 이렇게 침범하고 몇 개 성을 침범하고 뺏고 약탈하고 여자들 잡아가고 이러니까 본대가 가면 오히려 손실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이때 천자가 여제공이라고 하는 학자를 통해 가지고요 자연스럽게 식량은 뺏기면 또 다음은 만들면 되지만 여자를 뺏기고 사람을 뺏기면 가정이 무너지고 재앙이 들어오는 건데 그것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여제공이라고 하는 분한테요 이런 것을 슬기롭게 여자를 잡아가지 않게끔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봐라 라고 어떤 하다를 해가지고 여제공이라는 사람이 만든 것이 바로 천기대요 여러분들 천기대요라고 하는 책 천기누설에서 대단하다고 막 하지만 바로 여제공이라는 분이 천기대요를 만든 취지가 머리글에 보면 분명히 그런 내용이 있어요 흉노족이 진공해와서 여자를 약탈해가고 잡아가서 여자들을 보호하기는 일환으로 해서 만든 것이 바로 궁합절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기대요에 보면 여러분들 궁합이요 나붐상생상극법이 있고요 간합법이 있고 합충법이 있고 원진살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원진살이다라고 하면 쥐띠하고 예를 들어서 양띠하고 만나고 소띠하고 말띠하고 만나고 원진이 껴가지고 깨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띠로만 보고 따지는 건데요 사실은 음양오행을 따져도 천감과 지지가 이치가 오해가 이게 이치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먼 띠는 먼 띠 만나면 좋아 안 좋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보면 연주, 월주, 일주, 시주 해가지고 이 중이 뭐 별 얘기 다 하지만 사주, 팔자를 보면요 바로 네 가지 기둥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둥주자를 쓰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연주, 월주, 일주, 시주예요 네 가지 기둥이 사주예요 그럼 천간과 지지를 쓰면 연주가 됐던 월주, 일주, 시주가 다 각기 두 글자씩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갑인생이다, 을묘생이다, 병호생이다, 경진생이다 이렇게 해서 앞에 들어가는 천간이고 뒤에는 띠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주, 월주, 일주, 시주로 하면 네 기둥이니까 글자로는 여덟 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팔자예요 팔자 여덟 글자라고 해서 사주, 팔자는 변하지는 않아요 태어나는 그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주, 팔자는 변하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건요 팔자가 살아주는 게 아니라 바로 운명이 살아주는 운전운자, 목숨명자 쓰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떻게 사느냐 어떤 의지로 사느냐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하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지 팔자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약이에요 그와 같이 궁합이라고 하는 것도요 파주, 여자를 잡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범상생상극본 보면은 사주, 연월일주, 시주 그러니까 연월일시, 사주를 남녀를 놓고서는 오행육합으로 그러죠 이게 뭐 맞느냐, 틀리느냐 해가지고 연주, 월주가 맞고 일주, 시주가 안 맞으면 연주, 월주를 우리가 겉궁합이라고 그러고 일주, 시주를 속궁합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연주는 뭐를 나타났냐면 조상의 운을 나타내요 월주는 부모의 운을 나타나지요 일주는 자기 본연의 운이고 시주는 자손의 운이에요 그래서 연주, 월주를 우리가 겉궁합 일주, 시주를 속궁합이라고 하는데요 겉궁합은 안 좋아도 속궁합만 좋은데 이런 분들도 있고요 몇 살짜리는 몇 살짜리 만났냐 하면 좋으냐 이런 이야기는요 결국 뭐예요? 조상의 운을 따지는 연주를 가지고 오행에서 합이 되느냐, 춘이 되느냐, 극이 되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건데 여러분들 참 우습지 않아요? 자기 결혼하는데 조상의 운을 왜 따집니까? 몇 살짜리, 몇 살짜리 만나면 좋다나 아프다는 건 얼토당토하는 거예요 사주를 다 따져가지고 뭐 궁합절로 해서 맞느니 나쁘니 따져서 좋은 그런 만남을 해도 이혼하는 사람 많고요 둘이 세상 없어도 못 살아 해도 잘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궁합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자를 잡아가지 못하게 한 이런 책으로 만든 게 천기대회 궁합절이에요 그래서 궁합을 보는 방법이 거기에는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뭐 간합법, 합충법, 원인살법 이렇게 따지는데 그 네 가지를 다 따져서 잘 맞는다 해도 깨진 사람 많고요 또 따지지 않고 결혼하는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제가 간혹 우리 불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궁합이 좋아서 잘 사는 것보다 잘 살려면 죽을 때까지 내가 어디 가면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살면 잘 살 수 있고요 내가 지금이라도 어디 가면 저런 사람을 못 만나 저만한 사람 못 만나나 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게 궁합이에요? 마음이지?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을 만났는지 몰라? 라고 하면 항상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내가 어떻게 어딜 가면 저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지니고 살면요 항상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존경을 해주고 존경을 해주다 보면 사랑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범부들이 원인을 할 때 먼저 여러 가지가 맞는가를 따져보고 기란 나를 택해서 혼례를 행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궁합법을 보면은요 네 가지 법을 다 따져보면 70%는 안 좋아요 20%는 보통이고 10%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궁합절에 보면 이 여자하고 너 지내면 죽는다 잘못된다 깨진다 이러니까 잡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천명씩 잡아가던 사람을 궁합절을 발표한 이후로는 100명 정도씩 뿐이 안 잡아갔다 그래서 지혜롭게 슬기롭게 보편타당하게 여자를 잡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자유가 맞는 것이 궁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지금 날까지 여러분들 이게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고 지금까지도 궁합을 따지는 분들이 엄청 많지 않아요? 물론 좋은 게 좋다고 따지는 분들도 많은데요 배우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언제 기회 있으면 저희자리 한번 오세요 제가 가르쳐드리면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정도만 나왔다면 제가 30분이면 다 가르쳐드릴 수가 있습니다 30분이면 배우기가 쉬워요 그리고 안 좋다는 게 많잖아요 합충이 걸리고 간압법에서 극이 다는 게 걸리고 원진이 걸리고 뭐 어디 걸면 걸리는 게 다 있지요? 걸리는 게 다 있으니까 어때요? 돈 벌기가 쉬워요 이거 방편에 이거야 이거 하고 결혼시켜 얼마나 좋아요? 그럼 결혼 일자 물어보러 왔다 그러면 90%는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아이고 뭐가 꼈네 이거 풀구야 아이고 뭐가 꼈네 이거 풀구야 이런단 말이죠? 돈 벌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유행을 하는 거예요 계속 모르는 사람은 또 그런 말이 맞는 줄 알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 청주에서 청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청주소년원 해서 참 많이 다녔어요 이곳저곳 강의를 다니고 신행회 다는 데 제 한 3, 4년 이상 강의를 다녔는데요 그동안엔 청주에서도 제가 뭐 포교원이라도 하나 내서 아까 움직여도 봤는데 사실 좀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봉정사거리에서 봉명사거리 가는 중간인가요? 제가 포교원 자리를 하나 얻었어요 청주 분류방송국에서 강의하는 부분을 보고 사실 저한테 문이 오는 분들도 많고요 찾아오시는 분들도 더러더러 계셨어요 근데 청주나 이쪽에서 저의절까지 오려면 좀 어려웠고요 저의절이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요 제가 청주에다 포교원을 해서 매주 목요일쯤 해서 그래서 오전 10시나 11시 10시경에 한 번 하고 오후 7시경에 한 번 해서 두 차례씩 한 120분 정도씩 해가지고요 바른불교를 전하는 데 좀 움직여 볼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때 오시면 제가 궁합이라는 게 뭔지 또 성명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한글 성명, 한눈 성명은 어떻게 됐고 주역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명법은 어떻게 해서 됐는가 천지삼재팟자법은 어떻게 됐는가 이런 이치를 설명드릴 수 있고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는 설명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궁합이 우리 인생에 좌우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이 날 때 여러 가지 맞는가도 물어보고 기란다를 택해서 혼례를 행하지만 성친지후, 부귀해로자소, 빈궁생리사별라 혼이 난 뒤에 보면 부귀하여 해로하는 이는 적고 빈궁에 살도 헤어지고 죽거나 이별하는 이가 많사오니 그러지 않아요? 다 보고하는데도 왜 헤어지고 죽거나 이별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자다일종신사, 여하이유차별, 유언, 세존, 위결중이 똑같이 삿된 말을 올바르지 않는 것을 믿는데도 어찌해서 이와 같은 차별이 있습니까? 원하우건대 세존이요 세존이시에 여러 사람의 의심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무예보살이 왜 그런 날을 다잡아서 하는데 이혼하고 죽고 잘못된 사람이 많고 또 그냥 무죄하기로 하는데 잘 사는 사람이 많냐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알았다 했는데 그 설명은 제가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요 우리 불자님들 옛날에 경봉 큰스님이 계셨어요 그 경봉 큰스님 말씀해 보면 문난소 거스란 집에 도둑이 들고요 거울에 때가 끼어 있으면 사물이 뚜렷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마치 빈집들의 잡초가 무성하게 돋는 것처럼 모든 방황과 고통은 주인공을 잃고 남의 정신에 살게 된다고 하셨어요 혹여 뻐꾸기에게 값을 치르고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가 뻐꾸기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는데 우리는 작은 일에도 대가를 바라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챙길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하는 생각으로 끊임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지옥이 생기는 것이라 하셨어요 한 뼘도 안 되는 욕심 주머니인데 밑빠진 항아리와도 같아서 채워도 채워도 채워질 날이 없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을 가득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동서고금을 다 둘러보아도 그 욕심 다 채우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채우기는 곳하고 오히려 있는 것도 다 놓고 간다라고 하셨어요 왜? 마지막으로 있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알고 보면 별거 아무것도 아니죠 본래 무인물 귀에 아쳐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본래 하나도 없는데 가긴 어디로 가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항상 여러분들 행복한 날을 만드시기 위해서 적당히 마음도 비우고 사셨으면 한 그런 바람입니다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 방송국이나 서일봉의 불교세계에 남겨주시면요 본승의 집필라는 도서관을 대학원을 선정해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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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